축하한다. 고마워. 내가 직접 만들었단다. 진짜? 이거 진우 네가 직접 만든 거야? 응. 사법 5시 합격 축하한 디 누나. 봤지? 우리 옷이지만 남자들 수준이 이 정도다. 진우야. 널 어쩌면 좋니? 너 못하는 게 뭐야? 아깝다. 너랑 진상이랑 바뀌어서 태어났어야 되는데. 그게 뭔 소린데? 내가 좀 파격적이긴 해도 연아는 감당이 안 되거든. 나는 영준이 그런 태도 훌륭하다고 본다. 그래, 연아는 안 되지. 형이랑 누나랑 둘이 잘 어울린다. 맞나? 야, 너 그건 좀 아니지 않니? 그치? 내가 좀 미치지? 아, 얼씨구. 잘 됐네? 너 미치는 장치 안 하잖아. 너랑 엮일 일은 없겠다. 이게 아닌데. 형, 준비한 거 빨리 해야지. 그럴까? 어? 어? 누둥, 두개 두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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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. 두루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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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둥. 너의 눈두비, 너의 목소리. 이제는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약속 이제는 눈물로 나라네 이제는 오래야 하지만 내게 너 손 났어 기다리는 건 너를 말도 못 표현할 수 없는 아무리야 기다리다 내려갈 수 없는 우리 노래 프라이데이